안녕하세요. 가치투자를 추구하는 가투르의 사무엘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5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심리적인 저항성 부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큰 조정을 통한 투자기회를 기대했지만 증시는 아주 짧은 조정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고점과 저항선을 뚫지 못한 만큼 다시 상승추세를 이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증시는 차트상 변곡점에 위치한 가운데 이번주에는 굉장히 많은 주요지표들과 경제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시의 변곡점에서 방향성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경제이벤트들이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화요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경제에 있어 소비는 경제의 큰 기반 요소인 만큼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경제가 순환되지 않아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각 가정에 뿌리는 것도 돈을 이렇게 품으로써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처럼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에 관련된 주요지표인 소비자 신뢰지수 지표는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지표로 이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경기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소비자 신뢰지수가 화요일 오전 6시에는 우리나라의 4월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전 3월 지표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4월에는 코로나의 확산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고 부영책과 더불어 조금씩 내수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10위 소비자 신뢰지수는 밤 11시에 발표를 합니다. 아직 3월까지는 소비자 신뢰지수 에 아직 3월까지는 하락을 했어도 소비자 신뢰지수에서 좋다고 평가하는 기준치인 100을 훌쩍 넘겼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던 4월의 예측치는 크게 하락한 88로 낮은 수치를 예측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반대로 낮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과연 미국의 소비심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같은 날 화요일 일본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아베노빅스와 각종 부양책을 통하여 몇 년간 경기 부양에 힘썼으나 점점 둔화되어 가던 일본의 경제는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역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점점 하락 시작하면서 디플레이션의 문제가 점점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축통화국이자 아직 거대한 자본시장이 세워져 있는 일본이기에 쉽게 넘어지지는 않겠지만 불안불안한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중앙은행 에서는 이번 코로나와 관련하여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대응을 준비했을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에서는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매체들에서 QOQ 즉 전분기 기준으로 보도를 하면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켰지만 사실 이번 분기 GDP는 잘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QOQ의 경우는 만약 4분기가 매우 잘 나왔다면 이번 분기에서는 전년도 대비보다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번 발표의 마이너스 1.4% 역성장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하락폭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YOY 즉 전년 대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 1분기 대비 1.3% 상승한 GDP를 볼 수 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역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예측치보다 2배 이상 워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수치입니다. 이전주 경제 지표 캘린더에서 예상했던 대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모두 괜찮게 나오면서 더 상승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우리나라의 GDP가 발표됐다면 이번 주 수요일에는 미국이 GDP를 발표합니다. 매 분기마다 2.1%라는 고성장을 보여준 미국의 이번 첫 1분기 GDP의 예측치 는 마이너스 4%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GDP를 발표할 때 QOQ와 YOY를 함께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전분기 대비인 QOQ GDP만을 발표하는 것도 하나의 특이점입니다. 수요일 미국 증시는 9시 30분부터 이루어지는 GDP 발표와 11시 30분 이루어지는 원유재고 발표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다음 날인 새벽 3시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FOMC의 발표들이 있는 만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주 유가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WTI 이후 선물은 유걸물로 롤오버 되면서 24달러가 되었지만 유가는 엄청난 급락을 하며 하루 만에 24.68달러에서 6.5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선물 만기일이 지나고 다시 반등하면서 17달러 때까지 반등하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연결 선물로 보면 유가가 마이너스를 찍은 것으로 보일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급락하던 시기의 차트들을 살펴보면 거의 바닥 부근에 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크게 눌렸다가 밑고리를 달아주면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 후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바닥 부근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가가 크게 따졌다가 다시 올라온 다음주까지 혹은 그 다음주에도 이전에 빠진 수준과 같이 비슷하게 빠졌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대로 무작정 투자하시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etn etf 상품의 경우 이번처럼 전날 크게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 다음날 플러스로 되며 선물이 이전 가격 수준까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1위를 기준으로 잡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etf etn 상품의 가격은 그대로 마이너스 혹은 더 낮은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면서 예측치보다 약간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주 또한 지난주 예측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번주에도 유지 혹은 크게 하락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이번주 금요일부터는 오펙플러스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감산이 시작되는 만큼 다시 유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도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은 목요일 석가탄신일로서 휴일장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 주요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하는 미국 fomc의 성명서와 금리 결정 그리고 30분 뒤 이어지는 fomc의 기자회견은 이날 증시의 변동성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fomc는 적극적인 경기부양 의지 덕분에 fomc의 기자회견이나 발표가 있는 날이면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리는 이미 많이 내려 0.25% 수준까지 내렸고 몇 번이나 경기부양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주식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실제 현물경제가 살아나기 전에 부풀어오른 시장의 기대감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발표가 이어진다면 증시는 다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목요일 새벽 3시 발표이지만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로 휴일인 만큼 꼭 발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2월 크게 급락했던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3월이 되자 크게 회복되면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5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전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번 중국의 gdp가 엄청난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제조업 pmi가 이번에도 예측치인 50일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미국에 이어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의 금리결정과 통화보고서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기자회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8시 45분에 시작되는 금리결정과 통화보고서 그리고 9시 반에 이루어지는 ECB의 기자회견은 이날 증시에 큰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던 유럽은 미처 경제를 다 끌어올리기도 전에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사태라는 연타를 맞으면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분담금에 대한 상황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이유는 흔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때문에 이번 ECB의 발표는 참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날 9시 30분에는 유럽중앙은행의 기자회견 발표와 동시에 미국의 실업수당 천국공수까지 동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극심한 변동성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4월 1주차 발표에서 정점을 찍었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천국건수는 이후 예측치에서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줄어들면서 예측치와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향을 띄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예측치가 낮게 나온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발표치가 낮게 나올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어 금요일에도 근로자의 날로 하루 쉬는 한국은 이날 4월 무역수지가 발표됩니다. 지난 3월 무역수준에서 괜찮은 수준을 보여줬고 이제 2분기로 반영이 될 첫 4월 무역수지 발표에서 좋은 성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예측치는 나쁘지 않아 더 기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 11시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제조업지수는 아직까지 중국과 같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올 1월 반등한 이후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특히 4월에는 미국의 코로나 영향력이 정점을 찍으면서 락다운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된 만큼 제조업지표들의 급격한 타락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현재 ISM 제조업 PMI의 급락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발표치와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네 4월 5주차에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캘린더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투자에 있어서 각종 부양책들 덕분에 다시 상승가도를 달려온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 예상대로 심리적인 저항성 부분에서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변곡점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정고점과 저항성 부근을 강하게 뚫고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반면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부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루한 시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변곡점 부근에 도달한 가운데 이번 주와 같이 주요 지표들이 대거 발표되는 주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히 투자하며 여러 정보들의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목요일 석가탄신일과 금요일 근로자의 날로 인하여 큰 변동성은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런 만큼 다음 주 월요일장에 큰 갭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번 주 투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투르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